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처음 발생했을 때 처음 터졌을 때 abc 뉴스 각 외신에서 다루었는데요. abc 뉴스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거를 처음 다뤘을 때 제가 녹음을 해 놓고 바로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바빠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이번에 좀 책을 좀 많이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틈이 없어 가지고 책 작업하느라고 이제 못 냈었는데요. 못 했었는데 이번에 짬을 내 가지고요. 스크립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료하고 나면요. 해설 완료하면 바로 스크립트는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볼게요. 이게 조금 길기 때문에 3부로 나눠서 아마 해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부로ś 이제 Gerwig 좀 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todos 붙여있게 하시고 저에 있는 카ã Ellen 강아 misschien 말씀드리기까지 우리가 많은羽 구민을 같이 좋아하는 여잔잔 weed 이스라엘 거니까 premier 일에 있는 100000 revelers packed the streets of the ytaiwan neighborhood famed for its night life official saying that at least a hundred and fifty three of them are dead tonight 37 more in critical condition 여기까지고요. 처음부터 끊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죠. we want to turn to south korea, we want to turn to south korea, we want to turn to south korea, we want to turn to south korea인데요. 여기서 now가 여기 들어갑니다. now가. turn now가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turn out로 turn out, turn out, turn out 이렇게 잘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turn, 어떻게 잘못 듣느냐? turn, turn out으로 잘못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turn out이 아니라 turn now to 입니다. turn now to에요. turn to, 여기서 중요한게 turn, turn to 인데, turn 하고 to, turn to가 뭡니까? turn to 는요. turn to 는 어느 소식으로 넘어가겠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할 때, we want to turn to, we turn to 이런 식으로 쓰죠. we turn to south korea.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소식인데, 음 그럼 한국이 나왔으니까 한국을 또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한국을 설명을 해 주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관계부사 where가 나와 줘야 돼요. 한국을 설명할 때, 장소를 설명할 때 반드시 where를 써 줘야 됩니다. we want to turn now to south korea, where the death toll now tops 150. 한국의 으흠, where, where가 들렸죠? where가 잘 안 들리게, 이제 강세가 없기 때문에, 강세가, where이 강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빨리 지나갑니다. south korea, where the death toll. death toll은 사망자 수를 얘기하는 거죠. 사망자 수. 사망자 수가 tops. 150. 150. 150. 150. 150. 150. 150 명을 넘어섰다 할 때, 무엇을 초과했다. 무엇을 넘어섰다. 탑을 씁니다. 탑은 무엇을 넘어섰다. 초과하다 할 때 탑을 씁니다. 사망자 수가 150명을 넘어섰답니다. 서울의 이태원, 서울, 이태원의 사망자 수가 150명을 넘었답니다. 나우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150명이 넘었는데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은데, 사망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원인이 다음에 나와줘야 돼요. 어순관계, 어순을 생각할 때, 장소가 나왔다. 여기에 누가 죽었다. 그럼 왜 죽었냐가 나와줘야 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영어 어순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가 나오겠죠? In the crush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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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crush of people. 사람들이, 사람들이, 오브는 이제 S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SM, 주어 시그널이죠. SM이 아니라 SS구나.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이요. 사람들이 크러시 됐다는 얘기. 사람들이 크러시 됐다. 사람들이 크러시 되는 가운데,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압사당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인 더, 뭐뭐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크러시 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게 피플이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크러시는 이제 동사로 보시면, 명사지만, 명사지만 동사로 보시는 거예요. 명사 독파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고요. 책, 명사 독파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크러시 되는 가운데 150명이 넘게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는 뭐뭐하는 가운데, 뭐뭐하는 중에 이렇게 이제 뜻풀이가 되고, 크러시는 이렇게 짓이겨지다. 뭐 이렇게 짓눌리다. 라는 뜻이죠. 크러시, 짓누르다. 사람들이 짓눌리는 가운데, 150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묻는 게 영어순입니다. 영어순이에요. 그러니까, in the crush of people, in the crush of people, in the crush of people, 그럼 이 people은 어떤 사람들이야. who, were, 밖에 나와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밖에 나왔어요. 뭐 하려고 밖에 나오면요. celebrating 하려고. who are out, celebrating, 할로윈, 할로윈 페스티벌, 할로윈, 아, celebrating, 할로윈 페스티벌. 이렇게 얘기했나? 단기 기억 장치가 말을 잘 안 듣네요. 할로윈 까지 말했구나. 할로윈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 의미 단위가 되겠어요. 의미. 의미. 이렇게 하나의 절이죠. 여기까지가 절인데, 문장인데. 그럼 처음에는 어느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소식? 한국 소식. South Korea. 한국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death story, 사망자 수가 150명을 넘겼습니다. 왜? 뭐 할 때? 사람들이 짓눌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가운데 150명이 사망자가 생겼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로윈을 축하하기 위해서, 할로윈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어순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any of the victims suffocated in n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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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of the victims suffocated. Many of the victims suffocated. 원래는 여기 월이 나와줘야 돼요. suffocated가 무엇을 질식시키는 건데, suffocated니까 질식당한 거잖아요. victims, 많은 희생자들이 질식을 당했어요. 질식을 당했으니까, 질식을 당했으니까 수동태인데, 뉴스에서는 비위동사를 거의 쓰지 않죠. 비위동사를 거의 생략을 하기 때문에 뭐 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질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식을 했어요. 그러면 칠식했는데, 칠식을 당했는데, 그럼 어디서? 이게 장소가 나오겠죠. 어디서? In the narrow alleyways In the narrow alleyways In narrow alleyways In the narrow alleyways Today, familyated in narrow alleyways Victims suffocated in narrow alleyways Suffocated in narrow alleyways Eloways는 골목이고요, near open은 좁은이죠. 좁은 골목길에서. 좁은 골목에서 질식을 당했습니다. 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Today families,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이나 어떤 그 다친 사람들 부상자 가족들이 유가족이나 부상자 가족들이 러쉬 2 어디로 막 달려갔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커뮤니티 센터를 쓰는 한국의 커뮤니티 센터가 뭐 회관 같은 데 겠죠 구민회관 이라든가 뭐 어떤 회관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상황판도 좀 놓아있고 상황실 상황실을 꾸며놓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거기 뉴스를 다 지금 지켜보기 위해서 뉴스를 지켜보기 위해서 아 그 가족들이 가족들이 막 달려간 거죠 커뮤니티 센터를 거기에 상황실로 달려갔는데요 그러면 가는 도중에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 families를 families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앵시어스죠 앵시어스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앵시어스 막 조급한 마음 아 막 안타까운 마음 조급한 마음 노심초사하는 마음 앵시어스 모르수스 앵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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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를 막 보려고 노심초사하면서 무엇을 찾으려고 무엇을 찾아서 보려고 무엇을 보려고 뉴스를 보려고 소식을 소식이 나왔나 우리 딸 아이 아들 딸 소식은 나왔나 이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앵시어스 about their loved ones, news about, 어떤 소식, about their loved ones, loved ones는요. 가족을 가리킬 때 loved ones라고 씁니다. 가족을 가리킬 때. 그래서 어떤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for, 무엇을 찾는다 할 때 for를 쓰잖아요. 어떤 뉴스를 about their loved ones.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을 보려고 저기 커뮤니티 센터에 달려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and 그리고요. 그리고 we've learned 에요. we've learned 는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는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얘기죠. learned 는 알게 되다인데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건데 취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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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됐습니까? we've learned at least two Americans. two Americans. two Americans. 그러니까 at least 는 최소 두 명이죠. 최소 두 명이. 두 명의 미국 사람이. 최소 두 명의 미국 사람이죠. are among the dead. 사망자 가운데 두 명이. 사망자 수에 미국인 두 명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도 해외 뉴스에서 어떤 여객기 사고라든가 배가 어떤 유람선이 침몰했다거나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명이 죽었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명이 거기 있었냐. 다쳤냐 할 때 그렇게 해외에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다쳤느냐. 죽었느냐. 이거를 이제 따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뉴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죽은 미국인이 몇 명이냐. 이거를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죠. 최소 두 명이. 미국인 최소 두 명이. 죽었다는 소식도 취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including a student from 어디. 어디 출신. university of kentucky. kentucky 대학교 학생. kentucky 대를 다니는 학생이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미국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켄터키 대학교. 켄터키 대학교 학생이었다는 것이죠. ABC's Matt Guttman reports in tonight from Seoul. ABC's Matt Guttman reports in tonight from Seoul. from-seoul report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서 reporting tonight, report in 이라고는 안 하죠. 여기서 report in 이라고 들리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는지? 첫 번째 이유는 맷건 면 리포트 여기서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동사 원형을 쓰면 명령형이 돼버려요. 명령형이 되는 것은 맷건 면 기자야 너 리포트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 이라는 게 생뚱맞죠. from 이 있는데 뭐. from 이 있는데 굳이 인 을 써? 아니죠. 원래 이거는 s 를 붙이거나 s 를 안 붙이고 여기서 ing 를 쓴 거죠. reporting, reporting tonight from soul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포틴 으로 들리는데 리포팅이 맞습니다. ing 가 맞아요. 그렇게 유도리 있게 들을 능력 듣는 능력이 나중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인 서울 투나잇. 인 서울. s-e-o-u-l. 투나잇. 오늘 밤 서울에서는 요. 오늘 밤 서울에서는 요. Insult tonight what started as a joues. What started as는 무엇으로 시작했다. 출발은 이것으로 시작했다 할 때 What started as 이런 식으로 쓰죠. What started as 처음에는 아주 흥겨운 joyous 할로윈 street festival 흥겨운 할로윈 거리 축제였다가 처음에는 흥겨운 joyous 흥겨운 할로윈 거리 축제였다가 이게 screams 는 들리는데 앞에는 안 들린다 앞에는 안 들린다 screams 는 들리는데 이게 비명이잖아요 비명으로 어떻게 됐다 처음에는 이렇게 흥겨운 파티 흥겨운 그 축제였는데 scream으로 변했다 끝은 scream으로 변했다 스타트와 반대되는 말은 뭐에요 end죠 스타트와 반대되는 말 end에요 ended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엔딩으로 했습니다 ending with screams ending with screams end with도 중요한 수거에요 end with 무엇으로 끝나다 할 때 start with end with 이런 식으로 씁니다 start with end with start start with 위로 써도 돼요 사실은 위로 써도 되는데 as 라고 썼습니다 as도 되고 with도 되는데 start as 라고 했지만 end with 무엇으로 끝났다 할 때 end with 라고 하죠 end with screams ending with screams 여기는 동사가 없는 거에요 동사가 그러니까 동사 started 는 동사지만 여기서 주된 동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 문법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what started as joyous holiday festival 거리 축제 가요 어 비명으로 끝 끝은 이제 비명으로 끝났다 또 쓰읍 mistress those terrifying crowd surges those terrifying crowd surges those terrifying crowd surges those terrifying those terrifying those terrifying those terrifying terrifying part surges 저리스 저리가 이제 막 파도가 막 이렇게 밀리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을 surge라고 하는데 몰려들다 밀려들다 할 때 surge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여기서 명사로 인파를 말하는 거겠죠. 인파. 그래서 terrifying ing를 쓰면 제3자가 봤을 때 정말 끔찍하다. 제3자가 봤을 때 막 소름이 돋는다 할 때 terrifying이라고 쓰고요. terrified라고 여기 만약에 ed를 쓰면 여기다 만약에 ed를 쓰면 이 크라우드 인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차이 아시겠죠. 인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ed를 쓰면 인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ing를 쓰면 제3자가 얘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3자가 인파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름 끼칠 만큼 막 끔찍한 끔찍한 인파들. 엄청난 인파들이 되겠죠. 엄청난 인파들. 대응팀이 될 수도 있고 대응하다잖아요. respond가 대응하던데. 대응하러 온 사람들. 대응하러 온 사람들. 대응하러 온 사람들. 대응하러 온 사람들. 대응팀들. 구조대원들이나 어떤 민간인들도 이제 responders가 되겠죠. 민간인 중에서도 이제 구조하러 온 사람들. first 처음에. 이미지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the image는 that image는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고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제 구조하러 온 사람들. 구조팀, 응급 구급대원들. 구급대원들. 그 장면이 막 심폐소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화면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desperately. desperately trying to revive. revive는 이제 소생시키는 거죠. revive는 소생시키는 거고요. desperately 아주 절실하게 소생을 시키려고 이제 심폐소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dozens of victims죠. dozens of victims. 수십 명의 희생자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이제 소생시키고 있습니다. 오피셜스니까 오피셜스는 이제 당국자들. 경찰 당국이 되겠죠. 경찰 당국자들 얘기합니다. 관계자들. 당국자들 당국자들은요. estimate라고요. estimate는 추정하다. 추정하는데. estimate 추정하는데. more than 100,000. 10만명도 넘는 사람들이요. 10만명도 넘는 누구들. revelers. revelers. revelers는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을 revelers라고 해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흥청망청 놀러온 사람들. revelers입니다. revelers. 막 그냥 술 먹고 막 노래하고 막 그런 사람들. revelers. revelers. 팩트 들어 찼다 꽉꽉 꽉꽉 들어 찼다 팩트 어디를 팩트 어더 스트릿스 스트릿스 오브 이태원 네이버 후드 이태원 네이버 이태원 동네를 이태원 동네의 거리 이태원 거리를 이태원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10만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태원 거리를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그럼 이태원은 무엇으로 유명해요? Famed for? 무엇으로 유명하다 할 때 Famed for? 이태원 네이버 후드 Famed for? 무엇으로? It's nightlife Nightlife는 뭐 사전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밤문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Nightlife니까 밤문화 밤에 춤추고 노래하는 곳이 많은 곳이다 뭐 이태원은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뭐 밤문화로 유명하다 148. SITH 148. SITH 153. SITH 153. Some 중 경찰 당국이 되겠죠? SING 말합니다 여기서 SING 이라고 하면 동사는 아닌데 비동사 생략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saying that at least 150 victims at least는 최소입니다 at least는 최소예요 at least 153 of them at least 153 of them 153 of them 3 of them them은 revelers를 가리키겠죠 them이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 them이 가리키는 거는 revelers가 되겠죠 revelers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 revelers 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153명 at least는 최소라고 했어요 최소 관계자에 따르면 최소 153명이 are dead tonight are dead tonight are dead tonight 오늘 밤 사망했습니다 최소 153명이 사망했다 그리티컬은 중태예요 크리티컬은 중태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독한 상황이죠 위독한 상황일 위독한 상태다 할 때 크리티컬 컨디션이고요 크리티컬 컨디션이고요 시어리어스보다 더 심각한 거죠 크리티컬 컨디션이 크리티컬 컨디션이고요 37명도 넘는 사람이에요 최소 37명인데 37명을 넘는 사람들 이제 중태에 빠졌다 중태에 빠졌습니다 크리티컬 컨디션이기 때문이죠 페티컬 컨디션이 다운로드 크리티컬 컨디션이 또 더 revelers, revelers, revelers는 아까 말씀드렸죠. 놀러온 사람들, 놀러온 사람들이요. were coming, 왔어요. 왔다는 얘기는 그 장소에 왔다는 얘기인데, were coming by the thousands. by the thousands 는요. by가 어떤 단위를, by하고 이제 단위가 나오면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몇 명씩 이런 식으로. 수천 명씩 왔다. 수천 명 정도가 왔다. 수천 명 정도가 왔습니다. by the thousands 정도를 나타내는 by. from each side니까. each 다음에 단수를 씁니다. each side. 양쪽에서, each side. 양쪽에서 왔는데, below here. 여기에 양쪽에서 이제 왔는데, 수천 명씩 왔는데요. down below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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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니.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겠구요.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from both sides and both each side하고 each side하고 both sides가 같은 개념이죠. 같은 말을 두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서 올라간 사람도 있고 both sides 양쪽인데 양쪽에서 왔는데 up above 그러니까 위쪽에서 내려온 사람도 있고 이해가시죠? 아래쪽 here down below here 아래쪽 여기서 올라간 사람도 있고 up above 위쪽에서 내려온 사람도 있고요. both sides와 each side는 같은 말입니다. and from both sides up above and from both sides from 빼졌네요. and from both sides up above and this alley and from both sides up above and this alley is just 14 feet wide there was this alley and from each side down below here and from both sides up above and this alley is just 14 feet up above and this alley and this alley and 짧게 끊을게요 이건 and this alley 이 골목길이요 골목길이 just 14 feet wide and this alley is just 14 feet wide and this alley is just 14 feet wide it's just 14 feet wide wide까지 만들리죠. wide까지 만들리죠. wide 폭이 14 feet에요. 폭이 14 feet인데 1 feet가 30cm라고 하면 10 feet는 3m가 되겠고요. 3m인데 14 feet는 4m 남짓된다. 4m 좀 넘는다. 폭이 4m 좀 넘는다. This alley is just 14 feet wide there was this alley is just 14 feet wide this what this alley is just 14 feet wide 14 feet. 폭이 14 feet. 폭이 14 feet. this alley is just 14 feet wide there was nowhere for anyone to go f*** where there was just 14 feet wide there was nowhere for anyone to go there was nowhere there was nowhere there was nowhere for anyone to go 그러니까 좁은데 사람들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뭉치니까 누구도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nowhere은 어떤 장소가 없다는 얘기고 for anyone for anyone for anyone for anyone for anyone for anyone to go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얘기죠. there was no one for anyone to go. there was no one for anywhere for anyone to go. there was no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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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nyone to go. 빠져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att Guttman reports in tonight from Seoul. In Seoul tonight, what started as a joyous Halloween street festival ending with screams, those terrifying crowd surges, and that image of first responders desperately trying to revive dozens of victims. Officials estimate more than 100,000 revelers packed the streets of the Itaiwan neighborhood famed for its nightlife. Officials saying that at least 153 of them are dead tonight. 37 more in critical condition. The revelers are coming by the thousands from each side down below here and from both sides up above and this alley is just 14 feet wide. There was nowhere for anyone to go.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는 바로 올려드릴게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자주 듣고 먼저 받아쓰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od